어, 너무 슬퍼!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김지원, 곽통현 씨 나와주세요! 안녕하십니까. 놀투에서 처음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친언니 덕분에 영업당한 스타가 한 명 있다. 제일 오래! 싸인을 꼭 받으러 한 건데 그렇게... 뭐야, 뭐야, 뭐야? 이거 주먹 뭐야, 이거? 아니! 크지, 크지! 싣다, 싣다! 칼춤, 칼춤? 원래 스타일인데, 크지, 크지, 쪼끔, 쪼끔...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 언니, 언니 보고 있지? 박동현이라고 합니다. 반영합니다, 반영합니다. 반응이 좀 다르네요. 아유, 기분 탓이에요. 능력치가 좀 올라갔습니까, 어떻습니까? 더러워진 게... 오늘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물어볼게. 잠깐만요, 너무 기분 나쁘는데요? 동현입니다! 1등을 뽑기 때문에 결정적인가 보군요. 오, 베이스톡이네. 덕산의 도전! 웃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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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구의 도전! 아, 뭐야? 이게 뭐야? 감사합니다. 웃지마!